설명해 드릴게요. 신입사원들 보니까 아주 팩이 넘쳐 보여서 좋아 보이던데요. 그래요. 꼭 일용 씨 처음 가구 명장 왔을 때 생각나더군요. 정말 저도 저랬어요? 네. 아주 힘이 넘쳐서 뭐든지 무조건 시켜만 달라고 했어요. 처음엔 실수가 더 많았죠. 공장장님 저 때문에 많이 손해보시고. 그 덕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? 공장장님 제가 어렵게 모셨잖아요. 이제 신입 직원들도 들어오고 또 백화점 씨도 활력을 찾았으니까 일용 씨한테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겁니다. 고맙습니다 공장장님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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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진솔아 고맙습니다. 짠솔아 이자식 누구 딸인데 그래 그렇게 씩씩하게 커야 해 미안해 진솔아 아빠가 진작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이 아빠 용서하지 마 여보세요 장남기 씨죠? 그런데요 대원건설 차대식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네? 회장님 장남기 씨 모셔왔습니다 어 그쪽으로 앉지 갑자기 보자고 해서 놀랐겠구만 예 조금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신 겁니까? 이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차승표 작은아버지 되는 사람이세요 어제 우리 승표 회사에 갔다가 우연히 자네랑 우리 승표가 만나는 걸 봤네 사내가 그렇게 남의 돈을 뜯어서 살았어야 되겠나? 자네 백일웅 씨의 아버지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네 나는 나는 백일웅 씨를 우리 집에 드릴 생각이 없어 승표 우리 집의 장손이라 이 대왕의 후계자가 돼야 하는데 애 아버지가 버젓이 있는 여자와 혼인시킬 수야 없지 않겠나? 내 자네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이러면 어떻겠나? 백일웅 씨를 책임진다면 내가 자네 뒤를 봐주겠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... 자식까지 있는데 자네도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수 없는 일 아니겠소? 자네 경력을 보니 전에 모델하우스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데 어때?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오픈하는 모델하우스 일을 맡아 해보지 않겠나? 예? 자네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만큼 자네는 반드시 백일웅 씨를 책임 져야 해 어머... 차 회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언니 덕에 내가 한시름 놓게 생겼어 백일웅 그 여자만 우리 승표한테 떼내지면 다행이지 뭐 근데 차 대표가 알면 괜찮겠어? 안다고 뭐 지가 배울 수 있어? 진작에 서방님한테 부탁할 걸 그랬어 괜히 골치 아프게 승표랑 말시름만 했네 아참... 가금영장 입찰은 얼마나 남았지? 2주 정도 남았어 그럼 우린 천천히 애들 식장이랑 예물 알아봐 놓자 솔직히 우리 집에선 좀 걱정이 많아 지난번 약혼식 때처럼 혹시라도 차 대표가... 걱정 마 애 아빠가 나서서 버티는데 승표 지가 어떻게 계속 그 여자랑 살겠다고 하겠어 우리 승표 병적으로 깔끔한 성격 알잖아 저러는 거 얼마 못 가 네, 에스 디자인입니다 어머, 회장님! 그래요? 네, 알겠습니다 네, 그럼 들어가세요 무슨 일이야? 사장님한테 보고부터 하고 사장님한테 보고부터 하고 사장님, 대한거설 모델아하스 총괄팀장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그러네요? 차 회장님이 직접 전화 주셨는데 사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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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사장님, 안녕하셨어요? 니가 어떻게... 나가, 당장 나가! 아유, 그러지 마세요. 저 이래봬도 일 때문에 왔습니다. 뭐? 대왕건설 모델하우스 가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 해서요. 아유, 그러지 마세요.